광주 전남 오피니얼 리더들을 만나보는 시간, 단박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정성택 전남대 총장 만나보겠습니다. 교육하고 연구하면서도 여러 가지 보직을 맡았기 때문에 아마 대학생들은 언론적으로 잘 알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경영자가 되고 또 행정가인 총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알지 못했던 다양한 해야 될 일도 많고 수행하던 미션 역할 꽤 막중하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줄곧 토론에서 고민했던 것이 아마 모든 교육자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시대의 대학의 하들이 무엇일까? 또 앞으로 대학에 들어올 학생들을 미래의 주인공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끊임없는 생각 하나는 100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대학의 우성원으로서 꾸준히 우리 대학의 역량을 두텁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졌던 많은 분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대학이 교육과 연구만을 큰 주제로 삼고 있었는데 그 지역의 산업화라는 주제도 수행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되었고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대학대에 있는 유효부지, 즉 여유 있는 공간을 첨단 산업단지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교육부, 중소변치업부 세 개 부처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었고요. 사업비도 꽤 큽니다. 한 500억 정도 되는 사업이었는데 3단계에 걸쳐서 약 9년 정도 진행될 것인데요. 이 사업이 완성되면 우리 전남대학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산업단지와 노후화된 산업단지들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고 또한 주변의 정주 조건이 많이 개선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우리 우수 인재들이 아마 정주 조건 취업 때문에 많은 인재가 여기로 빠져나갔었는데 아마 이런 환경이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우리 전남대학교에서는 소프트웨어 중신대학으로 선정됐었습니다. 이것은 2만 8천 명의 모든 학생들에게 미래의 큰 지적자산이 될 소프트웨어, 즉 인공지능의 기본 교육을 모두에게 시킨다는 그런 사업인데요. 1년에 20억씩, 약 8년 동안 주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 대학의 모습을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대학이 가지고 있는 지적자산이 아마 이 지역과 지자체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도라고 불리는 중앙도서관, 백도라고 불리는 별구안이 있고 이번에 새로 개관된 정보마루, 즉 알고 싶은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보마루가 지금까지 도서관과 좀 차별화되는 것들은 아마 참단 IT 기반의 이용자 친화적 도서관이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모로 보면 약 1200석, 또 저서는 약 8만여 명 정도의 8만여 권 정도의 이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데 단순한 좌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아마 서적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이제 모바일 어플을 이용해서 대출, 좌석 발권, 그룹 스터디링 요약 등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와보십시오. 이 도서관은 우리 광주 시민, 전라남도 도민들에게도 언제든지 열려져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전남 대학교가 1952년 문을 열었지만 전쟁 혼란 속에서도 문을 넣을 수 있었던 배경은 아주 오래전부터 전신 농업학교가 1909년에 개교를 했었고요. 의과대학의 전신인 광주 자예우원이 1910년에 개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되어서 요수에 있는 요수수산대학의 전신은 19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즉 100년을 넘는 오랜 역사와 전통이 우리의 자부심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또 하나의 자부심은 인류가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의 학문을 다 가지고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됩니다. 인문학, 사회학, 예술 등 그사마 또 정체성 그리고 다양한 학문 상태계를 가지고 있는 전남대학이 우리의 큰 자부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대학도 안정된 또 안전한 환계에서보다는 사회와 무한 경쟁을 보여야 되는 상황이 됐구나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대학이 내년이면 개교 70주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단순한 70주년이 아니라 오랜 역사와 전통을 아마 정리하는 기회이자 다가올 100년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대학 내에 미래 전략에 대한 컨트롤타올 역할을 하게 될 가칭 미래 전략 정책실을 중심으로 아마 섬세하게 100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전통적인 수업보다는 비대면 수업, 하이브리드 수업이 일상화됐기 때문에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도 대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의 개교 100주년 됐을 때는 최소한 노벨상 후보자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대학이 돼야 되든가 즉 연구중심대학으로서 면모를 더욱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지식의 전달체가 아닌 대학 주변의 많은 젊은이들이 마음껏 미래를 위해서 꿈을 꾸기라고 젊음의 얼굴이 가득 찰 가칭 문화 스포츠 컴플렉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훨씬 더 불확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학에 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는 우리 말하는 지성의 집단, 지혜의 전당으로 말하는 대학 내에서는 지역사회계에 다가올 조금 새로운 미래를 예견하고 이에 필요한 지식을 쌓아야 되는 것이 대학인, 이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해야 되는 것이 대학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미래를 책임질 이 지역 학생들이 창의를 갖고 고급인적으로 태어나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미래의 당당한 주인공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대학의 의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취임하면서 내겼던 슬로건이 전남대를 더 강하고 더 품격 있는 대학이라고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미래의 인재들이 여러분들이 바로 당당하고 자유로운 전남대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광주시민 그리고 전남도민 여러분께서도 저희 전남대학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